안녕하세요 올리브 입니다. 이번에는 단모음 E 소리를 배우고 E가 들어간 단어를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이 이제 두 번째 단모음 시간인데요. 첫 번째에 단모음 A에서 세 글자짜리 단어를 읽으셨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단어 읽기에 자신감이 생기셨나요? 네 그러면 그 자신감 가지고 이제 E 단모음 소리 같이 또 배워 보겠습니다. 단모음은 영어로 이제 short vowel 이라고 하죠. 그래서 단모음 E는 에 하는 소리를 내요. 그런데 지난 영상에 단모음 A가 에 하고 소리를 내잖아요. 소리가 비슷하게 들리실 거예요. 이제 한글에서는 아, 이 하는 그 에 소리와 어, 이 있는 에 소리를 차이를 두고 구분하지는 않잖아요. 의미 전달이 저희는 한글 단어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구분을 발음을 다르게 하는 방법으로 하지는 않고 대화에서 사용을 하는데요. 영어는 소리가 달라요. A는 입을 크게 벌려서 에 하셔야 하고 단모음 E는요. 입을 조금 벌려서 짧게 에 하고 소리를 내요. 그러면 구분하는 방법 두 가지 알려드릴게요. 네 우선은 입의 크기예요. 입 벌리는 크기를 A는 입을 크게 벌리세요. 네 에 이렇게요. 그리고 E는 에. 입을 조금만 벌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구분법은 소리가 A는 길게 나요. 에. 입을 크게 벌리는 동안 내야 되기 때문에 에. 이렇게 길게 소리 나죠. 그런데 E는 에. 네 작게 벌린 상태 그대로 에 하고 소리만 내면 돼요. 그래서 A는 입을 에 벌리니까 크게 벌리고 작게 벌리고 소리가 길게 들리고 짧게 들립니다. 두 가지 구분하는 거 이제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앞뒤 자음은 같은데 A와 E가 다르기 때문에요. 소리가 다른 거예요. 뜻도 다른 단어인 거죠. 첫 번째 보실게요. bad. 이거는 bad. 나쁜이라는 뜻의 단어고요. 옆에는 bed. bed는 침대. 그리고 다음 단어는 man 하면 이제 남자 한 명이에요. 옆에는 man. man은 남자 두 명 이상이에요. 여러 명을 말하죠. 그리고 다음 단어는 pan. 이거는 냄비예요. 옆에 pan은 pan. 이렇게 하죠. 이건 글씨 쓰는 pan입니다. 마지막에는 pan 하면 황갈색이라는 단어고 옆에는 ten. 이거는 숫자 10에 해당하는 단어이죠.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저랑 이렇게 한 번씩 특징만 살려서 읽어볼게요. 네, 따라해 주세요. bad. bad. man. man. pan. pan. ten. ten. 네, 구분 조금 되시지요? 그러면 네, 에 짧게 입 조금 벌려서 에 소리 넣어서 단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b 하면 바로 이어서 b 따라 하시고요. 에 하면 에 하고 따라 하시고 d 하면 d 하고 소리 바로 따라 하신 다음에요. bad. 이렇게 이어서 제가 bad 읽을 거예요. 그러면 bad 하고 그렇게 같이 입으로 소리 내어서 같이 따라해 주세요. b 침대라는 단어입니다. 다음은 f 에 d fed 먹였다 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feed 라는 먹이를 주다 먹이다 이런 뜻의 단어의 과거 형태예요. 그래서 제가 한글을 먹이다가 아니고 먹였다 이렇게 과거로 그대로 쓰는 거예요. 뒤에도 과거 형태로 이렇게 한글이 되어 있는 것은 어떤 단어의 과거의 형태 단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러면 다음 읽겠습니다. r e d red 빨강이란 단어입니다. 다음은 l e d led 이끌었다 입니다. d e n den 굴 동물이 사는 굴 동굴 이런 뜻이에요. 다음은 e n hen 암탉이란 뜻입니다. m e n men 남자들이란 뜻이에요. 다음은 p e n pen 글씨 쓰는 pen입니다. t e n ten 숫자 10이에요. b b e t bet 내기하는 그 내기란 뜻입니다. 다음은 g e t get met 예 얻다 라는 단어입니다. 다음은 j e t jet 예 z 기 라는 단어입니다. 다음은 m e t met meet 만나다의 과거지요. 만났다 입니다. n e t net 그물이라는 뜻입니다. p e t pet 애완동물이라는 단어예요. 다음은 s e t set set 한 세트 두 세트 할 때 세트예요. 다음은 v e t vet 수의사 veterinarian 하고 긴 단어이긴 한데요. 그걸 이제 줄여서 쓰는 말이에요. 다음은 w e t wet 젖은 이란 단어입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앞에서 지금 저와 같이 읽었던 단어 중에서요. 네 딱 다섯 개만 이제 도전해 보실게요. 그러면 제가 단어를 밑에 한글 표기 없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나씩 소리내서 했던 것처럼요. v e t vet 이렇게 vet 연결해서 읽는 거 한번 도전해 보세요. 네 도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f f 예 f요 바람이요. f e d fed 먹였다 라는 단어였지요. 네 두 번째요. 네 읽어보시나요? 예 m e n men 남자들이라는 단어죠. 네 다음이요. 네 그렇죠? b니까 입술 붙여서요. b e t vet 네 네기 단어입니다. 다음이요.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네 다음이요. 네 토끼빨 하시고 v e t vet 라고 읽습니다. 수의사예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핵심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단 모음 e는요. e 짧게 입 조금 벌려서요. a 하고 구분하셔서 e 하고 발음하시면 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예 꾹 꾹 눌러주시고요. 올리브만큼 영어 발음할 수 있을 때까지 파이팅 하세요. Thank you for watching. Have a great day.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요 są leg please